나무의 가지마름병에 종합적인 병균을 적이는 약인데 밀리언 이라고 하는 걸 추천해 주네요. 그래서 이거를 한 말에다가 붓고 그 다음에 물을 타서 주면 되겠습니다. 물 꼭지 너무 세지 않도록 조심하세요. 지금 물을 채우고 있습니다. 편벽나무가 이렇게 멀쩡하던 것이 이렇게 가지가 누렇게 낙엽처럼 들어가지고 문의해 보니까 가지마름병 이라고 하네요. 아, 얘네들이 잘 버티고 살아야 되는데 걱정입니다. 그래서 약을 사서 지금 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울타리로 그래도 많이 컸는데 이게 죽으면 안 되는데 그죠? 왜 이런 병이 걸렸나 모르겠네요. 그죠? 많이 치워주세요. 많이 치워주세요. 안녕하십시오. 아멘